인간의 속마음 안녕 안녕 봉수야 난 X밥 자야야 안 돼! 어떡해 누룩해 캣플한테 컷 당했네 그럼 X밥이면 자야야 좀 풀어줄래? 네가 풀어줘야 되지 않을까? 난 써야 되거든 난 두 번째야 너한테 당하는 게 그럼 왜 우는 항상 네가 더 좋아? 나잖아 개빡치네 존나 재수없어 너 뭐야 김남봉이잖아 아니 지금 만나지 말자 그 우리 쪽대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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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게 씨발 게임인가? 아 이런 사람이 부족하네 어 들어오셨다 당신 기다리고 있었다 레디 누군데? 아 형식스 텐마투네 어 방금 이렇게 무서운 텐마스였지 미치 존나 악마같은 텐마스로 놔 아 나 스왑 스왑스칸도 버려놨어 3초만 기다려 1 2 3 오 따뜻해 오 따뜻해 바로 따뜻하게 고마워 사라 나 아니 따뜻해 아니 따뜻해 한 번 더 하하하하하하 야 여기서 올라온다 오늘도 올라온다 하하하하 아우 깜짝이야 아우 살았다 야 기분이 조금 이상한데 뭔가 도보당한 느낌이야 이거 기분 이상하다 살아나고 나서 바로 죽으면 이상하다니까 뭔가? 뭔가가 이상해 기분이 분명히 풀 키워를 받았는데 그래도 고맙다 어 덕분에 이겼다 그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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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휙 괜히 좋다 아카오 아 저 얼굴 좀 부담스러운데? ㅋㅋㅋㅋㅋ 아 실격수 있잖아 아, 그럼 하지마. I see you. I see you. 은혜가 지켜보고 있다. I see you. 또 뒤. 나이스. 은혜 가오야, 역시. I see you. 아, 계속 보이잖아. 계속 눈에. I see you. 찡긋. 은혜! 어? 여기보세요! 아아! 개XX야! 찰칵! 어? 먼지로. 아이차. 어? 저리 비켜! 덕분이 한 명 남았습니다. 휴식을. 해제. 존나 섹시해, 시X 봐. 아... 찡긋. 어... 어? 뭐야? 이거 뭐 하는 거게요? 미친. 찡긋. 내리지도 못 벗고 왔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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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 손님 간다, 이거. 하하하하. 하하하하. 휴. 뭐? 하하하. 하하하. 정말 귀엽네, 시X. 하하하하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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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합니다. 하하하, 하하하, 하하하하. 어우 무서웠져? 아구 무서웠져? 어구 그랬졌어? 가봐, 가봐, 가봐. 핸복 타놓는다, 팍 타놓는다. Grass 부수고, 가봐, 가봐, 괜찮아, 괜찮아. 괜찮아, 괜찮아. 그치, 그치. 그치. 아니 총은 들고 가야되지않을까? 찡긋 키키로 삥팡콩 이걸 지내 키키 시발 41킬이 한마디 나올 수 있는 거였구나 41킬이라고 진썰 푼다 전설이다 까비 30초 남았습니다 아 좀 닥쳐 봐 찡긋 미드 하나 미드 하나 미드 라스트 미드 라스트 같이 갔다 아 나이스 나이스 로드 라스트 도로 좀 안해요 지금 사막 니 위치는 파악됐다 클리핏! 클리 9 다 사이? 찡긋 20-20분간 육관하면 3만원 아.. 좀 센데? 시발 찡긋 클러치하면 에? 왓타시? 클러치하면 클러치하면 100만원 아..X 됐다 은혜가 X 됐다라고 야.. 은혜가 X 됐다라고 하다.. 하게 만들다니 상대가 좀 고순데? 아 이번에 X나 웃겨진다 어땠다고 하게 만들다니 에밤 어? 어? 조각났는데? 뇌정신 이 친구 놀라서 심장이 떨어진 걸까? 아니면 벵가드 오류가 걸린 걸까? 나 그렇게 더 궁금해 아유 OK? 아유 OK? 브레인스 아 나 진짜 쓰러진 걸 알았어 아.. 아는지 근데 지금 심장마저 쓰러진 거 아니야? 진짜? 아..괜찮네 아..괜찮네 아..굿도나서 이번 라운드 움직임이 없길래 진짜 깜짝 놀란 줄 알았어 깜짝 놀란 줄 알았어 깜짝 놀란 줄 알았어 아.. 찡긋 나도 1인 줄 알았어 하하하하 들어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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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하 아하 컷 찡긋 이제 가서 대기하는 피니스한테 머리 한 대만 하고 끝나는 거 아니야? 3 2 1 2 2 3 3 3 2 3 3 3 2 3 바이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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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바이퍼보고 약간 네 생각났어 왜? 뭔가 느낌이 닮았어 2 3 3 3 3 3 지금 나보고 띠컵 타고 한 거야? 무슨 소리야 찡긋 야쿠르트 얼려먹어 야쿠르트 아줌마 야쿠르트 주세요 야쿠르트 없으면 야쿠르트 주세요 야쿠르트 없으면 무슨 노래야? 몰라? 어 혼자 혼자 모르네 세대차이 세대차이 찡긋 되셨습니까? 안 돼 아 안 돼 안 돼 안 돼 어 됐다 아 돼요 야 야 야 아 아 아 야 찡긋 와 올라왔다 아 되게 올라왔다 와 이씨 개 운빨 게임이네 이거 미친 에이 떨어져라 에이 떨어져라 에이 떨어져라 무빙 무빙 에이 떨어져라 아 까비 이거 뭐야 내가 떨어졌어 왜 안 떨어졌어? 레턴 내가 진짜 재밌게 만들어 놨다 아 하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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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whistle 손님 자랑 잘하는데 ęd마다 잘한 사람이 한 명씩 있네 밸런스 좋네 저 색이 저 사람 누구라 그러니깐 이분 Cult 아이컵부터 시작하자 아이컵 오케이 본능에 충실하신 분 확인 아니 타이밍이 움직일게 잘 떠봤다 형 아이컵